부산에서 대구에서 열정과 결기를 가지고 올라와 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라가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남편을 따라서 남편을 도우면서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둘 다 결혼해서 또 손주가 아들, 딸 다 있어서 손주가 넷입니다. 가정의 숙제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나라를 위한 숙제만 남았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목숨 걸고 정말 나라를 위하는 길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회로 총선 때 그때 우파가 전부 대통합만 되면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정말 대통합을 하고 단일 후보를 내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아무리 단일화를 해도 부정선거 앞에는 장사가 없다. 좋습니다. 그 문제를 정말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도 열심히 목숨 걸 남편 옆에서 같이 목숨 걸고 열심히 뒤에서 수레를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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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like curtains